안녕하세요. 윤나운입니다. 우선 오늘 세계 문화산업 포럼에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욱더 크게 번창하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2회 WCIF에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오늘 전야제인데 분위기 너무너무 좋고 내일 있을 본 행사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it was great. We had performances by top three top musical actors and actresses. So it was an honor to watch them up close and have dinner with them in this luxurious rooftop garden. 네, WCIF가 이제 1회로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길 바라겠고요. 저희들도 그 자리 꼭 지키고 있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